자 이제 제가 수능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이미 수능을 본 친구들이 혹시 보고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예비 고3이 되는 친구들은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문제를 80분 안에 풀기에는 상당히 힘들 수 있었다 문제가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를 제대로 냈고 그렇지만 읽기 능력 80분 안에 우리가 쫓길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80분 안에 우리가 쫓기더라도 이걸 어떻게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논리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제 본 강의에서는 내년 본 강의에서는 모든 선택지를 다 설명하거든요 제 원래 강의는 모든 분석지 선택지 논리까지 다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스피드하게 정답인 이유와 근거들 그 논리들을 빠르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단 문학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학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EBS 반영의 목을 메고 있는데 EBS 반영이 되었든 안 돼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내야 되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학에서는 보기가 조금 더 길고 복잡했습니다 보기라는 걸 먼저 꼭 봐야 되거든요 예비 고3들 보기라는 걸 먼저 봐야 이 작품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고 그걸 간파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문학은 저렇게 접근했을 때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구나 최인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거의 EBS 정리 1도 안 하거든요 뜻풀이도 안 합니다 저는 이번 문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뜻풀이도 거의 없이 한번 빠르게 논리적으로 해설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빠르고 쉽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고 80분의 한 시간의 압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국어 공부 대비 굉장히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제가 푸는 방식 모든 문학은 보기 선택지 문제를 먼저 거기에서 이 작품의 핵심을 잡고 접근한다는 걸 알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우리 고전소설 같은 경우 소설은 우리가 이렇게 줄거리를 잘 봐야 돼요 줄거리를 잘 보고 줄거리 속에서 인물의 관계를 잡아야 됩니다 자 승상 정을선 EBS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나 EBS에 나왔을 때 이것이 나왔다 안 나왔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정을선 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출정한 사이에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오게 같이 자 그럼 됐네요 아 이제 출정했고 그 사이에 이제 집에 없는 거죠 이 사이에 두 부인 하나 부인은 이렇게 정렬부인 우리 저는 이 EBS를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풀고 있습니다 EBS 내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능이라는 건 예비고사님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어진 작품이라는 이 정을선전의 긴 긴 작품 중에서 이 페이지를 읽고 읽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지 정을선전 전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렬부인과 이제 충렬부인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서를 할 때 이렇게 이 부인은 마이너스 부인이 돼야 되고 이건 굿거리 돼야 되고 백거리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모함 대립하는 거죠 이렇게 모함을 했다 그러면 옥에 갇히자 그러면 충렬부인이 옥에 갇혔는데 이 시비 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해서 이제 옥에 갇힌다는 거죠 자진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자진해서 옥에 갇힌다는 거죠 그럼 옥 이 대신 갖추는 게 바로 누구냐면 시비 금섬 우리 시비라는 건 하인 여자 하인이겠죠 그런데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에 시신이 발견되자 그럼 죽었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옥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왜 문초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이 왕비가 월매를 지금 문초한다 왜 문초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EBS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를 풀고 가는 겁니다 몰라도 우리는 이제 보기랑 줄거리랑 보기랑 보기의 선택지를 보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월맥에게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하는 편지를 읽는다 그럼 출정된 상태에서 여기 정을선한테 호첩이라는 인물이 역시 편지를 전한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상황이 복잡하죠 상황이 복잡하다면 어쨌든 간에 자꾸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등소설은 딱 문제를 보고 글을 전체를 읽을 것인지 아닌지 어쨌든 21번부터 풀게요 21번으로 와서 보기랑 이거를 연결해서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파악하시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은 소설은 지금처럼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 그 다음에 보기 보기의 선택지의 조건부까지가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오 됐어요 그럼 출정해서 이거니까 이건 영웅인 것이고요 영웅소설인 것이고 이 두 분이 싸우는 건 다 알죠? 가정소설이고요 두 개 합쳐져 있잖아요 이를테면 가정 안과 밖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4개로 연결되고 그러면 이 정을선이 남주인공이겠죠 그럼 밖은 이제 밖에 가서 영웅으로써 이 안은 가정 부인들의 싸움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주어진 줄거리랑 보기랑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건이 선악구도로 전개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악구도니까 됐잖아요 이거는 악이 되는 거고 이건 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럴 때 이 선한 인물들이 당연히 고난이 극대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일부 다쳐져서 비롯되는 가정 내의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이거는 한 남편의 여러 부인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데 아 개인의 인성 문제 때문이다 얘 인성이 나빠서 그래 라는 걸로 축소된다는 거죠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가 돼버립니다 가부장 문제인데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로 등장하거나 이거겠죠 금섬이죠 대신 가서 자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진해서라는 건 스스로 스스로 나아간다 스스로 나아가서 자신의 섬기던 부인을 구출한다니까 여기는 하층인데 시비가 능동적으로 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 된다 이거는 능동적인데 오히려 그러면 상층인 인물에서 희화화 된다는 말은 우리가 논리상 다 알죠 마이너스 인물이 우승골을 당할 때 그럼 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식으로 예비고산들 이렇게 보기랑 이 줄거리를 봤을 때 벌써 이 작품 내용을 거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봐도 이제 됐죠 그럼 이게 희화화 된다는 말은 안 봐도 자진해서 능동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은 이 정열부인의 정체가 악이 드러나고 이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겠죠 희생을 하는 이 노비들 이렇게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다 알았잖아요 이 작품을 정열선전을 전혀 몰라도 이렇게 알기 때문에 EBS를 달달달 암기하고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비고산들 그럼 이건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정열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그러면 정열선은 또 0이고 황상이라는 의문이 또 나오네요 그럼 조건부 이걸 조건부라고 해요 조건부는 맞거든요 그럼 황상에게 뭔가를 올린 상소 상소는 이런 내용을 올렸겠죠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아 그럼 보통 우리가 대원수라는 건 0이죠 가장 큰 우리의 우두머리 대원수 그럼 이거는 그리고 가장 그럼 가장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안과 박 이 문제 둘 다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정의 안팎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밖이 되는 거고요 이건 안이 되는 거죠 남주인공 이렇게 되는 거죠 승상이 승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그러면 이때 우리 고전소설을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이름이 아니고 직위거든요 그럼 정열선 이름을 다시 승상으로 바꿨죠 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충렬부인을 여기서 구한다고 한다면 영웅이기 때문에 군맨이기 때문에 구한다고 했을 때 이때 구하는 사람은 정열선을 다시 우리 정승상이 되는 거겠죠 슬픔에 매우 야이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달했다 아까 있죠 고난 이제 승렬부인이 오게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그 감정이 드러난 부인을 보면서 이제 모함당에서 오게 갇혀있다가 이 금섬에서 탈출했지만 나중에 구하고 보니까 엄청 힘들어 보이는 거죠 왕비가 앙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앙천통곡 이런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요단말 그랬죠 이건 하늘을 우러러 이런 말인데 몰라도 돼요 어쨌든 통곡하는 장면에서 그럼 또 왕비가 나왔네요 왕비 이렇게 이 왕비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죠 통곡하는 이유는 충렬부인 때문이겠죠 충렬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그럼 이때 악녀는 이 정렬부인 악이 여기 있죠 이렇게 드러나면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문제로 축소 인성문제 요 문제로 딱 됐죠 개인이잖아요 충렬부인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과거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짝 이 능동적인 행위의 지휘자는 이 금섬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월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왕비가 지금 월매를 문초한다는 거죠 문초 앞에 줄거리에서 문초한다는 묻고 야 똑바로 말해 어떻게 된 거야 왜 충렬부인이 아니고 금섬이 죽은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섬이 대신해서 죽은 거니까 이 월매가 모시는 주인에게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만약에 충렬부인이었다면 죽음을 과거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다 아 살짝 물음표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자리는 금섬이 들어와야 되고 문초한다는 건 말을 해 라고 호통을 친다는 건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말을 감춰야 되는 상황이겠죠 왜 대신 금섬이 죽은 거니까 법을 어긴 거니까 근데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겠죠 모르겠지만 일단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는 이 자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그러면 정렬부인이 승상이 이제 정렬부인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알고 호통을 주고 벌을 주는 거죠 가정의 상층인물이 자신의 위험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이때 반응하는 장면은 상층위라는 건 충렬부인이에요 정렬부인이에요 정렬부인의 위험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와 희화와 자리는 정렬부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희화와는 우리가 부정적 인물이 우승골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맞을 확률이 높아 그렇다면 얘만 좀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얘만 남겨놨다가 지문가서 요즘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O부분을 보면 이제 틀린 게 드러나는 거죠